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0번 21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녀가 전통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야 한다. 2. 자녀가 주어진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3. 자녀가 다른 문화를 가능한 한 자주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창의성 발달을 위해 자녀의 실수에 대해 너그러워야 한다. 5. 경험한 것을 돌이켜볼 시간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자, 본문 보실게요. 비록 우리는 조금은 더 세계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다양한 민족의 집단들은 전통적으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은 열린 마음을 가지는 아이를 만드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양보의 접속사와 비동사와 ING의 현재의 진행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다양한 문화의 경험들은 아이들을 조금은 더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지와 연관을 시키는 기술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사로잡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생각들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합니다. 문장 보신다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과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은 문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allow에 대한 목적보로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가능한은 자주 다른 문화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국가들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지내십시오. 문장 보신다면 명령 충고 권유의 동사원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의 축제들을 탐험해 보거나 다른 문화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음식들을 요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동명사의 병렬구조 사용되어 있습니다. 20번 문항 같이 풀이해 봤습니다. 20번 문항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21번 밑줄 친 Fish is Fish Style Simula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Established knowledge is questioned and criticized 확립된 지식을 의문시하고 비판한다 2. Novel views are always favored of existing ones 새로운 견해는 항상 기존 견해보다 선호된다 3. All ones claims are evaluated based on others' opinion 자신의 모든 주장은 타인의 의견에 기반하여 평가된다 4. New information is interpreted within one's own views 자기 자신의 견해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다 5. New theories are established through experiments 새로운 이론은 실험을 통해 확립된다 자, 본문 보실게요 Studies by Vostiniad and Brewer illustrate Fish is Fish Style Simulation i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s thinking about the earth 이 두 사람에 의한 연구는 아이들이 지구에 대해 생각하는 맥락에서 생선은 물고기 스타일의 동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두 명의 연구원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아이들과 작업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그것이 아이들의 경험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연구원들은 사실 지구는 구체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접속사 사용되어 있으며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그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으로 동사 원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동그랗다고 들었을 때 아이들은 종종 구체하기보다는 팬케이크의 형태로 지구를 떠올렸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접속사 뒤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만약 아이들이 지구가 구처럼 동그랗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아이들은 먼저 처음에 가졌던 평평한 지구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구체의 지구라는 새로운 정보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의 내부나 위에 팬케이크를 닮은 표면을 그릴 것이며 그 팬케이크 위에서 사람들은 서 있을 것입니다 문장 보신다면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와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전치사 위드와 명사 그리고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에 만들어냈던 지구에 대한 모형 즉 그들이 어떻게 지구의 표면 위에서 서 있고 걸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그 모형은 지구의 구체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와 헤드와 PP의 과거 완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주동사 헬프에 대한 목적보호 동사 원형 그리고 목적어 자리의 간접음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육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고기 같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야기책 물고기는 물고기다처럼 아이들이 듣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관점에 합쳐지게 됩니다 문장 보신다면 전치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인 윤법과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21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21번 문항의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엔 20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0번 21번 문항 풀이해봤습니다 재섭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모든 Claus과 함께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Always와 압디에 대한 대상품을 모의고사지에 대해 acing 쓰ему집에 대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